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4.15 총선 무효소송 재판이 10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미적거리면서 귀한 시간들을 흘려보내버리고 법정기간인 6개월을 넘긴 지금에서야 첫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대법원이 정직한 재검표 올바른 재검표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보여온 행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입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확인, 서버 변형이 없었는지의 서버 감식, QR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 자료의 대조 검증, 검증 작업 전체에 대한 중개와 녹화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을 대법원이 재검표 방법으로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이 같은 방법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적당한 수준의 수개표로 마무리하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제조사단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6천여 명의 전직, 현직 대학 교술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가 대법원의 첫 재판의 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법원이 그동안 보여온 미심쩍한 그런 행적들을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모 성명서 제목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 소송 심리를 제대로 시행하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론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여, 줄기여,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 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히 정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3권의 한 축으로 존재한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제기된 각종 선거 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 심판자가 아니었다.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파견한 행정기관, 각 지방선관위원장을 관할 법원의 판사로 앉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인 180일이 다 되도록 대법원에서 한 것이라고는 원고의 각종 정거신청을 묵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관련 기기 등을 정검 및 교체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정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뿐이었다. 투표 사무에 관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입정책임을 성명준비를 빌미로 원고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선거쟁송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선거쟁송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적절히 해소되어야만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성복하는 선거를 통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쟁송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 선거과정에 대해서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지 완전한 정보 비대칭에 놓여있는 원고가 입정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전문가 필요하면 해외의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그동안 소재기 이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던 대부분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는 첫째 선거인 명부 작성의 정확성 특히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과연 진짜로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샘플링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등기우편을 포함하여 투표지 이동과정에서의 엄결성 셋째 전자개표기화된 해킹 가능성 및 투표 당시 복원된 시스템하에서의 재연 넷째 개표 전에 이루어진 봉인함 훼손 개표 이후 현재까지 증거 보전 대상이 된 투표함의 훼손 다섯째 QR코드 대조 여섯째 포렌식된 이미지 파일 검증 등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개표를 포기하고 종이와 연필 선거를 부활시킨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독일 등의 사법부를 배워야 될 것이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보통 시민들에 의해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라면 비록 현실적으로 부정이 있은 여자와 별개로 그러한 선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법관적 양심이었다. 우리 대법원의 이 정도 양심을 기대하는 것이 사치인가 지난 수개월 동안 투표 및 개표의 투명성을 검증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청을 묵살하였다. 심지어 선거 결과의 무결성 검증에 필수적인 투표지 이미지에 대한 증거 보전 의지마저도 법원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법관에 양심을 걸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선거 관련 쟁송을 공정하고도 철저하게 심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2020년도 10월 22일 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아주 잘 쓴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 내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쟁점들을 참 잘 정리하였고 그동안 대법원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심과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선거만은 공정하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대무직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그런 합의를 어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합당한 그런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법원의 선거 쟁송의 시작점에 서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 세대가 살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정말 대법관들도 법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로서뿐만 아니고 한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도 이번 재검표를 정직한 재검표와 올바른 재검표가 이루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